아이고 아이고 이거 어디 구멍이나 아이고 아이고 어이 어이 아이고 이거 살 이 사람 어디 가보시냐 어이 남이시거나 아방냥 이제랑 날 불룩지 맙소 나 정말 양 나가 어디 기어나부나 각시가 어서 저사 이 아방이 정신을 촐립쥬 아이고 먹음도 먹음도 어떠한 술은 내야지 아니 임수가 아이고 나갈 땐 그자 저녁만 먹으면 그자 간단하게 그자 혼자만 해영 들어올거 난 주들지 말랜 약속을 마쳐 한 가시민 손아이가 인혁이 딱 그 말을 박강해시민 그걸 지키지 못하여 그거 나간 전날 몇 번 내여도 전화도 아니 봤고 아이고 이거 미신일인고 미신일인고 이 저 질동의 아방신들의 이거 이거 아방 이거 시간이 연론시간 넘어감신디 전화도 아니 봤고 이거 미신 숭신한 안고담 때는 난 인혁은 미식어 이 차 허곡절 크나 난 잔 집이 왔으다마는 아이고 혼자만 더 혼자만 더 멍 어디 더 먹음실꺼우다 아이고 누게가 술을 조마 그자 여일령도 생각하고 이제 인혁 귀신도 생각하멍 놈들 일어나가면 그럼 일어나주행 설렁 그자 들어오면 되주 질그랭이 그대하자 슬프지도 아니여 아방양 아이고 시끄러워 살지는 못했네 족족 먹어줍어 이제 간도 생각허곡 놈들은 인혁몸 보호구 어떤하민 아냐 방 인혁냥으로 인혁몸을 간수없고 참 그 건강을 위해 운동해야간다 이걸 끊어간다 부진거 몸에 안좋은건 아니여여 가멍 사는디 아방은 이거 미식었구야 미식어 먹음 뒷날은 죽어 지켜 죽어 지켜 죽어 지켜 멍 콧설 했더러 거민 또 주루터 영 먹으래 가진만 허구 아이고 나 양 나가 기연납으로 사 이 아방에 정신을 졸릴꺼 주게 나가 기연납에서 사 이 아방에 정신을 졸릴꺼라 아이고 키어나던 구작상 하던 건 인혁이 염불 다해서 이거 대명생이 막 봐가면서 땡대명이가 막 봐가면서 대명이 임식을 못삼해서 뭘 못삼았음께 아방어제 언신약 들어오던 독하게 무뚝해서 그저 시러지구한테 아이고 이거 어떤거 어떤거 고연 일령보글랑 임댕인 화살 벗겨지고 거기에도 그 뒤서 삼방들은 나 아방 양 아이고 이거 술은 먹어누나 이거 어디 다대긴게 아니고 이걸로 모삼해진게 아이고 대가리 술은 먹어누나 몸은 늘아 태불고 들어오서 들어오서 해도 아방 무뚝서 방고장 오는디 양 저 어디 성산 갔다오는 시간만이 걸려수다게 그 허영 먹어지민 인혁 체력에 맞게 이만이만 먹으면 딱 되어져요 예그네 그걸 그 무슨 그서사주 그저 인혁몸은 생각 아니오고 젊을때만 생각하면 그 쪽쪽쪽쪽 그저 검베검베의가 멍 그저 먹어놈인 사름이 그걸 주언데요 진내가게 술 먹는거 봤나 검베검베 아이고 경의연 쫑도서뭇 인혁몸 아방 어디 씨러져버려 시카부댄 죽고 간다 죽고 온다하고 나 그자 일어납써 일어납써 하도 난 동네사람들 의지 우리집이 미신일 난중 알았을꺼부다기 어떤행몸 옷을 문짝 뺏기둥이사 너 바꿔놓은거 그거 다 닦아나 아이고 먹어도 어디간 그자 하도 먹어누난 괴화불은 인혁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난 저 이불도 양 이제 볼지 않냐 그자 내불쿠다기 아이고 시끄러완깨 아이고 경도버두쿠 거미씨로 혼두에 이리냐건 새삼이 싫었겠시리 어제 거미씨가 3차엔 또 아강버레 국숫도 깔아 컨생인고라 그거 못다 개완오나 나 저거 볼재넘인 저것도 1위공 나 양 이제 아방 술심부름도 못할꺼 저 서답도 휘영 바치지 못할꺼 나 기어납큼에 아방 그자 먹구정은 양 시피 그자 아치기를 남이 먹엉 해첨을 도록 먹엉 아방 허구정은 양은 멍삽써 나 기어나불쿠다기 나 양 이젠 아이고 그자 아이고 쫑쫑 기어네도 오늘 들어가다 어멍오느니 신가니 편안하질 못햄쩍 아이고 자희도 그자 난리굿수록 다 헌중이나 앞서게 야 쫑쫑 바짝 출리라 니가 뭐 기어나불기는 저 잘 막 나가거랑 확 물나이 소문들어보 난 전국에서 이거 먹는 그 양도 양 이거 소소허지가 아니에요 1등허걸랑 말주 이거 하역 먹는 사람들이 제주도가 1등허임제니임수다기 꼼쌍 그거 1등허거 나한테 곧지마라 꼼쌍 쏙 달랠거로선 허여박이 쏙 달랠거미시거기 쏙 달랠거 라면이라도 술 막 먹읍소 그냥 피짝짝할거야 진짜로 남이신 이제 아방 해장국 끓이는 것도 나 이제 아니어쿠다 지금 해장국집 장시도 아니고 연 이거 1년이면 이거 몇 번을 끓렴수가기 아이고 라면 끓렴 국물에 밥 좀 먹읍소 남이신 그 혜영 안내지 못허푸다기 니가 쓰러지는거 보지는거야 진짜로 그럼 고맙습니다.